초유의 예약 중단 사태를 비둔 50대 연령층 백신 예약이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재개됩니다. 방역당국은 예약자 분산과 예약 시작 시각 조정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잠시 뒤 8시부터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몇 명이 대상이고 또 언제까지 신청 가능합니까? 네, 이게 대략 167만 명이 대상인데요. 오늘 오후 8시부터 예약을 시작해 24일 오후 6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예약이 중단된 지 이틀 만에 재개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예약하면 나는 언제쯤 백신 맞냐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전 예약을 마친 만 55세에서 59세 분들, 대략 185만 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번에 추가로 예약하시는 분들은 26일부터 다음 달 14일 사이에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백신을 맞아야 할 분들이 만 50세부터 54세까지죠. 지난번처럼 몰리지 않게 할 장치가 마련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처럼 예약이 몰려가지고 또 중단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는 지적에 예약 날짜를 나이대별로 나눴습니다. 53세에서 54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50세에서 52세는 다음 달인 20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50대 전 연령층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50세에서 54세 접종의 경우 당초 8월 9일부터 21일까지였지만, 한 주 늦춰져 8월 16일부터 25일까지로 조정됐습니다. 4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18세에서 49세에 대한 백신 접종은 백신 도입량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명확하지 않는데요. 방역당국은 8월 중하순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예약 개시일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리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5부제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